네, 지금 뭐 어떤 뉴스든 어떤 메시지든 아마 잘 안 들어오실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냥 막 화가 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한번 그래도 차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거의 5%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우지수, S&P 한꺼번에 빠지는 건 좀 드문 일이잖아요, 사실은. 둘 다 큰 폭으로, 셋 다 큰 폭으로. 정프로가 한 번, 지수 얼마나 빠지는지 정프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네, 다우존스 지수가 3.57% 떨어지는 31490.07이고요. S&P500이 4.04% 폭락, 한 165.17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이 4.73%, 그러니까 566포인트나 급락한 11,418.1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55, 4.04, 4.73이지만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기술주 쪽에 더 많이 하락폭이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사실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여기는? 뭐 실적이 안 좋은 게 발표됐죠. 미국은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그게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장이 투명성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정보가 잘 흐르지 않는다. 미국은 뉴스에 사고, 뉴스에 파는 게 우리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특별히 뭐가 있냐면 실적에 대한 뉴스에는 그냥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잘 나오면 올라가고. 네, 우리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실적 호실적이면 그날 빠져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실적이 좋으면 그걸 믿고 주식을 사고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화제가 됐던 지역은 대형 소매업체죠. 타겟이라고 이게 월마트보다는 조금 비싸죠. 그래서 대체로 빨간색의 브랜드고 저도 거기를 많이 이용해봤습니다. 차트도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중산층? 이런 데들이 쇼핑을 많이 하는 데인데 이게 거의 월마트에 이어서 이런 대형마트 소매업체 중에는 2위 업체거든요. 이게 24.93%가 빠졌어요. 하루에. 그런데 이제 타켓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매출은 예상을 웃돌았으나 이게 중요한데 비용 증가로 분기 순이익이 절반으로 줄었다. 비용 증가는 인건비예요? 네. 매출은 컨설터보다 더 높은데 이게 비용 증가라는 게 연료비 상승과 인건비 증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제 매출이 는다 하더라도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단은 계속 이런 모양을 그릴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젤 가격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운송 비용이 올해 추가로 10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추가로. 10억 달러 일주일 이상 들어가는군요. 네. 우리도 지금 주유소 가면 디젤이 휘발유보다 더 비싼 상황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워낙 미국은 디젤이 더 비싼 나라니까요.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이 약 6%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건 예상치 8%보다 2%포인트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어제고 우리 시간으로는 그저께죠. 월마트가 11% 급락한 데서 월마트도 6% 또 빠졌단 말이죠. 메이시스, 콜스 이런 데들도 대형 유통업체인데 10%, 11% 폭락했고. 그러면 이게 오프라인 위주의 매장만 그랬냐. 아마존도 7%, 베스트 바이 10%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타켓의 어떤 전망은 매우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학영 전문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안 사고, TV 같은 걸 안 사고 뭘 사냐면 여행용 러게이지를 산다는 거예요. 타켓에서도 예를 들면 베스트 바이 같은 데 안 산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코로나가 2020년 초에 왔죠. 그런데 그래서 경기가 확 죽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소비가 들었다고 그랬죠? 내구제 소비가. 네, 네. 그렇죠? 그때 뭐 TV, 노트북 많이 사라죠. 소파도 사고, 책상도 사고, 노트북 사고, TV 사고, 차도 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오히려. 경기가 오히려. 그런데 거기다가 병목 현상이 든 거잖아요. 공급은 조업 중단이라든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활치 못했던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코로나가 이제 뭐 없어졌니 있었니 이걸 떠나서 어쨌든 마스크 벗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소비를 많이 할 거냐. 서비스 소비를 많이 하는 거죠. 항공기 타고 카지노 가고 여행 가고 그런 소비를 많이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유통업체에서 파는 물건, 특별히 생필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은 안 팔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럼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복병이 더 생긴 거죠. 금리가 떴단 말이죠.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30년 만기.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내야 될 이자 부담이 늘어나죠. 그러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만큼 소비가 줄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뭘 구매하는 행위가 줄어든다. 그게 이제 월마트 혹은 타켓, 아마존 이런 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매출은 그 정도로 유지했는데 비용의 부담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향후에 매출은 계속 늘 것인가에 대한 퀘션마크도 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멀티프린 오픈, 애플,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이런 데도 5% 이상 급락을 했죠. 왜냐하면 연율이 계속 아픔이 있겠지만 금리 인상한다고 또 파월은 또 이렇게 마이웨이를 외치니까 내구재 소비가 이렇게 줄면 우리나라나 중국같이 이렇게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사실은. 미국만 하도 소비의 나라인데 우리는 이제 제조업과 수출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한 소비가 그만큼 준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걸 만들어서 파는 우리나라, 중국, 타이완 이런 나라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대한 경제 성장의 어떤 역할이 훨씬 큰 나라들은 그나마 좀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조업 중심의 또 수출 중심의 나라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 뉴욕 중시에서는 유통업체 폭락세로 이제 나타났다 이런 건데 글쎄요. 우리는 지금 당장 소비를 좀 줄이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소비를 막 줄여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한꺼번에 확득한다기보다 이제 크레딧 카드의 청구서를 이제 받아 든단 말이에요. 오유. 막상 받아보고 나면. 이런 거죠. 피부도 느끼는군요.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아이템 수는 똑같아. 아, 그럼 돈만 늘어나. 돈이 늘어나. 뭐냐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 밑에 그러고. 예를 들면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뭐 예를 들면 크레딧 카드로 뭐 신용을 창출했다. 그럼 그 밑에 딱 인터넷을 줄였다. 그래서 그게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이대로 하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그럼 회의하죠. 부부들끼리. 요건 좀 줄이자.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경기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걸 준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좀 줄여주거나 뭐 양적 긴축 이런 걸 좀 줄여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죠.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은 게 물가 때문에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물가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쨌든 하루는 크게 오르고 하루는 크게 빠지는데 오르는 폭보다 빠지는 폭이 두 배 정도 되는 거죠. 2% 올랐다가 4% 빠지고. 그래서 이게 결국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이 변동성 구간에 대해서 예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변동성이 끝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미리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역시 이제 이럴 때 가장 많이 오르는 게 하나 있죠. 시카고 옵션거래소 12호위에서 변동성 지수를 빅스라는 게 18.6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4.86포인트가 올라서 30을 넘어갔습니다. 30.96의 장을 맞춰서 어제 미국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장이었고 사실은 2년 만에 가장 크게 빠진 거니까 지금의 미국 시장을 보면 2020년 3월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환율 전쟁이 아니라 역환율 전쟁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원래 환율 전쟁이라는 건 환율을 상대국보다 좀 낮게 유지해요. 그래서 수출이 잘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높아지는 게 걱정입니까? 낮아지는 게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돈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환율이 높아지는 게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환율이 높아지면 뭐가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국내 물가가 어떻게 되죠? 훨씬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고통을 받아요? 보통 소비자들, 서민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가가 낮을 때는 환율을 무조건 우리가 높게 가져가야 되는 욕구가 생겨요. 왜냐하면 갖다 많이 팔아야 되니까. 지금은 거꾸로라는 거예요. 너무 물가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국이 그러면 어떤 입장을 내세우냐?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뭘 올려야 되죠? 금리. 그렇죠. 금리를 올리죠. 그러면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자국의 경기는 좀 다운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어떤 나라는 다른 정책을 쓰고 어떤 나라는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 전 세계의 어떤 경기라는 게 균형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달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자국 통화의 방어. 그러니까 환율을 낮추려는 노력들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금리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그게 이제 긴축 모두가 일시에 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경기가 급냉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사실은 지금까지는 한 10년 동안은 잊지 않았던 상황들. 그래서 그걸 이제 역환율 전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중앙은행들이 한꺼번에 환율 약세 방어를 위해서 긴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왜? 경쟁적으로 하는 거죠. 저 나라가 금리를 높여? 그러면 저 나라도 환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저렇게 진지하게 해? 그럼 나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올리고 이런 것들도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미국 연준에서 예고했잖아요. 우리 빅스텝 합니다. 혹은 자이언트 스텝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빅스텝. 그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좀 올려놔야 된다. 그렇죠. 우리도 빅스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한국은행 총재의 입을 통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용어거든요. 환율을 개입한다 이렇게 되는군요. 환율 방어라는 얘기는 원래 당국자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를 들면 외국인 자금의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연세적으로 주요국의 금리 상승이 된다면 그러면 글로벌 경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이례적으로 이달 초에 투자자들에게 보낸 노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역환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수출을 확대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국 통화를 낮추는 데 노력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 이렇게 표현하죠. 인적급 궁피파 정책이다. 나만 잘 살 각자 도생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은행이든 투자자든 군집성으로 갔을 때 굉장히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사실은 금리 인상, 우리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예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KDI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대폭 올리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주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해요. 그래서 사실 어제 미국 주식이 큰 폭으로 빠진 것도 인플레이션이 촉발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향후에 경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질 수도 있다는 그 전망도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화당국,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금리 정책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기술적으로 잘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리값이 최근에 많이 빠졌군요. 닥터커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구리 박사라고. 이게 경기를 선제적으로 알려준다고 해서 닥터커프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리값이 10년 내 최고치를 계속 경신한다. 이런 뉴스를 지난달까지 전달해드린 것 같은데 두 달 보름 만에 12%가 급락을 했습니다. 다른 원자재들 다 그렇게 오르는데 얘는 떨어졌어요? 다른 원자재들도 사실은 빠졌죠. 빠졌어요? 원유가 130불 찍고 100불 언저리 왔으니까 다른 원자재값도 대부분 피크아웃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닥터, 코퍼, 코퍼, 구리는 이제 다른 것들은 사실은 경기를 예측하는 어떤 그런 변수로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모든 산업재에 다 들어가는 게 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3월 4일 날 1만 674달러였거든요. 톤당. 그런데 이게 5월 12일 날 연중체제 조치를 칠 때 9,366달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물론 많이 오른 것에 비하면 미묘합니다마는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것도 역시 향후의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예측을 가능케 하는 그런 가격 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 구리 가격을 좌우합니다마는 중국의 어떤 워낙 제조업이 큰 나라니까 상하이를 비롯한 봉쇄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각국 중앙은행의 어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것들을 미리 반영한 게 구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품 가격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수요가 있고 투기 수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코퍼 가격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킨 거는 실물 경기를 어느 정도 반영했지만 그 이상 오른 거는 사실 투기적인 매수세였을 때 이 투기적인 매수세는 상황이 바뀔 것 같으면 쭉 빠져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이 국제 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이런 투기적인 위험 자산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그게 이제 뭐 나스닥의 일부 기술주라든지 또 크게 보면 코인을 비롯한 암호화 자산 이런 것까지도 같은 범주에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익 교수가 코멘트를 했는 걸 읽어드리면 그동안 각국이 푼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은 치솟고 국가 부채는 크게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등 각국 중앙은행의 돈줄 제기 본격화로 거품이 꺼지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김영익 교수님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뉴스 3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어제 시장 빨리 좀 짚어봐야 되고 또 오늘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 잦습니다. 이 저자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